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08학년도 9월 모평 나형 27번이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흰 공 2개, 노란색 공 2개, 파란색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의 색깔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의 색깔이 모두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3개를 꺼낼 때 공이 결국엔 흰 공 하나, 그리고 노란색 공 하나, 파란색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전체 경우부터 구하면 전체 경우는 결국엔 6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6시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죠. 그래서 총 20이 되겠고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흰 공 중에 하나, 노란색 공 중에 하나, 파란색 공 중에 하나, 따라서 2시 1, 그리고 곱하기 2시 1, 그리고 2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전부 다 2죠? 그래서 총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총 확률은 얘가 20분의 8이 되고요. 따라서 4로 약분이 되죠? 4, 5, 20, 4, 2, 8. 그래서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5, 20, 3, 2, 4, 5, 6, 9, 10, 10, 11, 10, 11, 11, 12, 13, 14, 15, 10, 11, 13, 13, 13, 14, 14, 15, 20, 14, 15, 20, 15, 30, 15, 25, 26, 75, 26, 26, 25, 26, 26, 27, 26, 27, 28, 28, 26, MAR performance. 감사합니다.